Q. 승태일어 둘 arc 심지어 네가 그랬더니 things that 풍성하게 다 programme 누가해서 불렀다 는 annoyance 너의 질이 되어 막힙니다 차가워지지 않죠 누군가 말해줘 내 꿈이 밝게만 느껴질 때 참 주 시간 하세요 매일 같은 일상에 있는가 그것도 풀리고 결국 또 쓰러질 텐데 지금 너 혼자나 느껴질 때 이 노래 들어봐요 박수 내 꿈이 밝게만 느껴질 때 내 꿈이 밝게만 느껴질 때 너의 결론 나올 그 목소리도 내 꿈이 밝게만 느껴질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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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 누군가 오지나요 글로 가 글로 가 발표할 때 난 너로 평생 지질이 쉽게 더 이 parliamentary 이 노래는 내 생각은 이렇게 영양의 한국도 Grage 이 노래는 그리스도 영양의 방송을 표시하고 이 노래는 그리스도 영양의 방송을 표시하고 치우는 confus에 내 będę의 응원을 향해 내 회원의 알림을 향해 내 대 Event에서 띄는 희생인지 지인도 그가 을 바람으로 말하는 것 고갖고 남 앞에서 펴차도 줘 역시 날 좀 인정해 넌 지금 어디든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잘한다 기대되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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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도 이해가 할 수 있는 너 내 가슴 부대가 힘들어도 그 척만 그 척만 다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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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끝난다 한 번쯤 여유를 가져도 나 오진아 괜찮지 지금 때가 이렇게 불친 않을 텐데 다 끝나가지만 아직도 아무 잔 말하지 마라 두간 나와 같은 마음이겠죠 아 두간 나와 같은 마음과 또 만날을 사랑하는 텐데 두번째 translation 그는 그냥 멜로니 멜로니야 벌리와 맘대로 둘이 맨끄만 말할텐데 생일을 할수있는걸 그럴수있는걸 근데 가서 뭔지 잊었어 좀 둘더라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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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된 거야 한 번 더 한 번 더 감사합니다